의자 되었어? 아우 까치 밟은 거 봐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지우가 문 만들었네 이거는 의자야? 지우 의자도 만들고 문도 만들었네 지우가 계단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문도 되었어 계단도 만들었어 맞아 지우가 계단도 만들었어 우와 의자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채우가 너무 귀여워 색깔벌레 색깔벌레가 있어? 어디 어디? 여기는 진짜 벌레야 여기는 식당벌레? 색깔벌레? 그러니까 색깔벌레라 그런 것 같은데 색깔벌레 다 찾았구나 아 색깔별로 다 찾았구나 진짜 색깔별로 다 찾은 거야 지우가 이거 아 지우가 색깔별로 다 찾았구나 빨간색이 없네 빨간색 어디 있지? 그건 빨강이 아닌 걸? 내가 빨강이지 너가 빨강하게 빨강이 아닌 걸? 은혜 빨강이 어디 있지 지우야? 너희 동영 creов이 없잖아 빨강이 어디 있지 지우야? 빨강 찾았구나. 멋지다. 여기 계단도 만들었네. 지유도 멋진 계단 만들었지. 오마이갓. 너무 귀여워요. 봐. 어 쟤야 머릿공. 아랑곳하지 않는다. 쟤야 다리 버린 거 봐. 이 사람 진짜. 너무 웃겨. 여보. 쟤야 너무 아저씨같아. 너무 웃겨. 쟤야 되게 아저씨같아. 쟤야 왜 이렇게 다리 봐. 진짜 아저씨같아. 발 왜 이렇게 커 보이고. 다리는 되게 짧은데 발 되게 커 보여. 아저씨같아. 어린쇼. 지우와 지우 멋진 계단을 만들고 있구나. 이야 우리 지우 정말 멋진 계단을 만들고 있네. 네. 아빠 저기 있어. 재야야 아빠한테 가려고. 아빠 저기 있어.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저기. 구경하고 온대. 응. 응. 우와 우리 지우 계단 정말 잘 만든다 우와 우리 지우 계단 정말 잘 만든다 아이코 지우 과당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네 와 여기 정말 예쁜 색이다 아까 형 누나가 만들었어 형 누나는 갔어 아이코 아이코